자세한 내용과 함께하는 사람의 힘이 됩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 중에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힘을 내게 됩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또는 힘이 빠져요. 그 힘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힘이란 것이 여러분의 건강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힘을 미국 말로는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에너지. 우리 옛날 말로는 뭐라고 부릅니다? 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기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뭐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또는 활력이라는 말도 씁니다. 원기라는 말을 쓰고 알고 보면 우리들의 건강은 힘에 달려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옛날부터 우리는 힘이라는 말을 건강과 연결시켜서 오랫동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힘이 무엇을 하는 힘이냐? 실제로 물어보면 그게 무엇을 하는 힘인지요? 여러분 생기가 넘치면 행복해요? 안해요? 행복합니다. 행복하면서 건강해요. 행복하면서 건강하면 먹은 것 소화도 절대요. 그런데 힘이 막히면, 힘이 막힌다는 말을 뭐 막힌다고 해요? 기가 막히면 기분 좋아해요? 나빠요? 나빠요? 나빠요. 기가 막히면 소화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가 막히면 살만 나요? 죽을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가 막히면 죽겠다고 해요. 이 힘이 무엇이길래 그것이 넘치면 우리는 행복하고 건강합니다. 그것이 막히면 모든 몸에 작동이 잘 안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기가 꽉 막히면 어떻게 돼요? 기절. 잠시동안이라도 죽어요. 어머니깐 팍! 쓰러져요. 그러니까 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이 기라는 것은 힘이라는 것은 우리를 살아 있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리면 반드시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인이 왜 그럴지 생각을 안 해봐요. 그런데 문제는 의사선생님들이 저도 의사니까 의과대학에서 배울 때는 원인을 확실하게 설명을 안 해줘요. 왜 그럴까요? 의과대학에서는 뭐 얘기를 안 하니까 애키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힘, 이 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기가 막혀 죽겠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을 그 귀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 기가 뭔지를 설명을 안 하면 병의 질병의 진짜 원인들이 어떻게 될까? 밝혀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은 각종 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세포입니다. 세포. 피부는 피부세포, 뇌에는 뇌세포, 뼈에는 뼈세포가 있고 간은 간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콩팥은 콩팥세포로 되어 있고 다 세포입니다. 세포의 종류를 자세히 세보니까 약 274가지의 세포입니다. 그 세포들이 작동을 잘 하면 여러분은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행복한 것은 무슨 세포가 작동을 잘 하면 행복할까? 뇌세포예요. 뇌세포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요? 뇌세포에서 생산하는 여러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행복하게 해주는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물질을 엔도르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이 뇌세포가 잘 생산을 하면 여러분은 행복해요. 그런데 그 엔도르핀이 잘 생산이 안되면 어떻게 될까? 행복하네요. 다른 사람들은 박수치고 웃고 그런데 나는 웃음도 안 하고 박수칠 기분도 안 돼요.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뇌세포가 엔도르핀을 생산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중에 공황장애가 있어서 왔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은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엔도르핀.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뇌세포에서 잘 생산이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아주 편안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 되요. 편안하고 세로토닌이 잘 생산이 안되면 어떤 사람이 될까? 불안해요. 불안해요. 맨날 걱정스럽고 불안해요. 공황장애라는 말은 장애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뭐가 잘 안된다는 것이 장애입니다. 그래서 뭔가 신체 활동이 잘 안되면 장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장애. 우리가 무서울 때는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런데 무서워도 내 세포가 이 세로토닌을 잘 생산해내면 그렇게 많이 무섭지 않아. 이러다가 좋아지겠지. 그런데 이 세로토닌의 생산이 안되는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을 조절해야 합니다. 세로토닌 하나도 안나오니까. 그러면 엔도르핀이 안나오고 세로토닌도 안나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요? 우울증. 그런데 이게 다 뇌세포에서 생산됩니다. 뇌세포. 그러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각종 세포들은 다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아주 중요한 물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뇌세포. 그러면 면역세포라는 세포가 또 있습니다. 면역세포. 면역세포는 무슨 물질을 생산할까요? 면역세포는 면역물질을 생산합니다. 면역물질은 하는 일이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온다든가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온다든가 여러분의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기면 그런 바이러스나 암세포들을 죽이는 물질 그런 물질을 면역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물질은 면역세포로부터 생산이 되는데 이 면역세포가 잘 작동을 해서 면역물질을 잘 생산하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면 그러면 금방 항체가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금방 바이러스가 죽여버립니다. 항체가 안 생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주 고생합니다. 위험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B형 간염 환자들이 아주 많아요. 많은데 어떤 사람은 B형 간염을 앓고 있는 남자와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하다보면 남편의 몸 안에 있던 바이러스가 부부 생활을 통해서 남편의 몸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도 없어요. 나중에 피금세범은 뭐가 생겨 있어요? 항체가 생겨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몸에 항체가 생겨 있다는 말은 남편의 몸에 있던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여자 쪽으로 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들어가야 항체가 생기죠. 바이러스가 들어갔어도 항체를 금방 만들어 가지고 바이러스를 어떻게 해?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 바이러스를 못 죽이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피 검사를 해보면 항체 검사를 하면 항체에 생겨 있게 없게 안 생겼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도 백신이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백신을 아무리 맞아도 여러분의 면역세포가 약하면 항체 생기게 안 생기게 안 생깁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아도 걸리는 사람들은 많아요. 문제는 뭐가 중요해요? 면역력이 중요해요. 면역력은 약한데 면역력이 약하다는 말은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을 면역세포가 생산하게 되어 있는데 이 면역 물질을 생산하지 못하는 면역세포입니다. 그러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백신 맞았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간염백신 많이 맞아도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간염 항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그 항체가 생산되는 이유 또는 엔도르핀, 세로토닌이 생산되는 이유는 뭘까? 뇌세포 안에 이 엔도르핀, 세로토닌을 생산해 내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컴퓨터처럼 그 프로그램을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도르핀을 생산해 내는 엔도르핀 유전자, 세로토닌을 생산해 내는 세로토닌 유전자. 면역세포들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이러스를 죽이는 항바이러스 물질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을 때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항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병원에서 사용하는 항암 물질과 구분하기 위하여 자연항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들이 잘 작동해서 이러한 물질들을 잘 생산해 내면 행복하고 건강하겠죠. 그러면 이 힘은 뭐하는 데 쓰냐? 이 생기, 에너지, 힘 이것은 그래서 생기가 넘치면 행복하고 건강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이 힘, 생기가 넘치면 엔도르핀이 나와서 행복하고 세로토닌이 나와서 마음이 편안하고 걱정이 안 되고 불안하지도 않고 또 항바이러스 물질이 면역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항바이러스 물질을 생산해서 간염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오는 대로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암세포 생기는 쪽쪽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이 힘이 있을 때 행복하고 건강하다라면 그리고 이 행복 물질을 생산하는 뭐가 있고 유전자가 있다. 항바이러스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면역세포 안에 있다. 자연항암 물질을 생산해서 우리 사람의 몸 안에 생기는 모든 암세포를 매일매일 죽여주는 자연항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다. 공황장애에 걸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런 엔도르핀, 세로토닌을 생산해내는 뇌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작동을 잘 못하고 있다. 여러분이 암에 걸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암세포가 몸 안에 생겼을 때 우리의 면역세포에서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 자연항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다. 그 유전자가 작동을 잘 못하니까 이 자연항암 물질이 잘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병원에 가서 죽여달라고 그래야 되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은 소화불량으로 오시는 분이 계세요. 소화불량은 무슨 병이에요? 위장세포 안에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를 잘 시켜주는 소화물질, 쉽게 얘기해서 소화제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다. 그 유전자가 작동을 잘 안 하면 소화제가 충분히 생산이 안 돼. 옛날에는 소화제를 잘 생산해서 약국에 가서 소화제 사 먹을 일이 없었는데 언제부턴가 소화제를 사 먹어야 돼. 언제부턴가 언제부터에요? 기가 막힐 때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다. 힘이 빠진다. 생기가 넘치지 않는다. 이 기, 이 힘은 알고 보니 뭐 하는 물질이에요? 어디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유전자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힘이 빠져. 기가 막혀 죽겠네. 그럼 소화 잘 되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행복해 안 해요? 안 해요. 암세포 잘 죽일까? 안 죽일까? 잘 못 죽여요. 그래서 우울해지고 행복하지 않고 불안해지고 걱정되고 힘이라는 것은 무엇을 작동시키는 에너지에요? 유전자를 작동시키는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야! 힘난다! 그렇구나! 이제 내가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알았습니까?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이런 모든 골다공증이나 이런 모든 질병들은 우리 몸에 생기는 모든 질병들은 세포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세포에 생기는 문제는 결국 세포 속에 있는 어디에 생기는 문제에요? 유전자에 생기는 문제에요. 그래서 이 유전자에 왜 문제가 생겼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래서 이 생기나 이런 것을 몰랐을 때는 사람들이 각 사람마다 자기 마음대로 질병의 원인을 대충 잡아서 얘기하면서 치료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파킨슨병으로 오신 분이 계신데 이분을 제가 우연히 만났습니다. 이분이 뭐 하시고 계시냐? 그랬더니 디톡스를 하고 계신데요. 디톡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디톡스 영어로 디톡스라고 합니다. 디는 없앤다는 말이고 텍스는 텍신이라는 영어를 줄여서 그냥 톡스라고 합니다. 즉 독소 제거라는 말입니다. 귀하고는 상관있어?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독소를 어떻게 제거하느냐? 그분을 만나고 난 뒤에 제가 디톡스가 뭔지 한번 찾아봤어요. 봤더니 채소즙을 많이 주는 그런 치료품이에요. 그래서 당뇨병도 디톡스, 암도 디톡스, 유전자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의 원인은 독소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소를 제거하는 싱싱한 채소로 녹즙을 많이 주는 그래서 그분이 배고파서 고생을 많이 하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고 있다가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 오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이 사람들이 모든 질병의 원인은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세포가 작동을 잘 못하면 어느 세포가 작동을 잘 못하느냐에 따라서 각종 질병이 달라요. 다른데 그 세포 속에는 뭐가 있어? 유전자가 해서 세포의 성질과 성능을 결정해 주는 그 프로그램은 바로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의 궁극적인 질병 원인은 유전자가 작동을 잘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의과대학에 다녔 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사실은 2000년도에 들어와서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죠. 2000년도에 들어와서 드디어 이런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인간, 유전자 지도라는 것을 2003년도에 발표했습니다. 아시겠죠? 2003년도에 인간 유전자, 개념이라는 말은 미국말로 학술적으로 할 때 개념이라고 부릅니다. 개념이 아닙니다. 개념. 인간 유전자 지도를 사실상 완성했다. 2003년 4월입니다. 20년도 안 됐습니다. 이때 유전자 지도는 뭐냐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세포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 수를 다 조사해 보니까 약 2만여 종류가 조금 넘어요. 그 2만 종류가 되는 유전자를 각각 다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는 무슨 일을 하는가? 또 이 유전자는 무슨 일을 하는가? 그래서 거기에 위치를 예를 들어서 파킨슨 시병에 걸린 경우에는 어느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냐? 유방암에 걸린 경우는 어느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냐? 또는 동맥 경화가 와서 혈압이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어느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냐? 그래서 각 질병에 따라서 어떤 유전자가 연관이 돼서 어떤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질병에 걸리냐? 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밝힌 것을 유전자 지도라고 합니다. 지도라는 말은 위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위치. 그런데 유전자 위치라는 것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제 한번 봅시다. 우리 몸은 이렇게 세포로 구성이 됩니다. 세포모양입니다. 맨 주변에 세포막, 그 다음에 이 빨간 것은 제가 당뇨병 강의할 때 설명 드릴 것이고 가운데 있는 구멍이 뚫린 동글동글한 것이 바로 세포핵입니다. 이 세포핵을 열어보면 세포핵을 열어보면 바로 이 염색체라는 것이 나와요. 이 염색체는 보니까 이게 실이라면 뭐 뭉치예요? 아, 실뭉치예요. 실뭉치. 이 실뭉치가 23개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실이 뭔데? 이 실이 바로 유전자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염색체라는 실뭉치는 알고 보니까 뭐 뭉치예요? 유전자 뭉치예요. 그러니까 이 염색체에는 각종 유전자들이 다 입력이 되어있어요. 염색체가 크면 클수록 많은 수의 유전자가 입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키 순서대로 키가 제일 큰 염색체를 1번 염색체라고 번호를 붙였어요. 그래서 2번 키가 점점 작아지죠. 그래서 각 붙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염색체가 3번 염색체라면 파킨슨병에 걸린 사람은 어디에 있는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냐를 찾아보니까 이 3번 염색체, 4번 염색체에 어떤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유전자 지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떤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여러분의 문제가 생긴 유전자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을 유전자 지도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인간 유전자 지도 이제 염색체 실뭉치를 막대기로 여기 일단 표현했습니다. 1번 염색체는 2번 염색체고 3번 염색체는 점점 짧아지죠. 그렇죠? 자 보세요. 파킨슨시병은 2번 염색체 상에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유전자가 작동을 잘 안 할 때 그때 파킨슨시 병에 걸렸죠. 독이 아니에요. 독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오신 여러분의 60%는 암으로 오셨는데 암에도 전립선암, 유방암 다 많죠. 그런데 이 암 종류에 따라서 다 변질된 유전자의 위치만 다를 뿐입니다. 파킨슨시병도 암은 아니지만 결국 암과 마찬가지로 뭐가 변질된 병이에요? 유전자가 변질된 병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대장암입니다. 대장암은 2번 염색체 상에 바로 여기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대장암입니다. 폐암은 3번 염색체입니다. 그래서 폐암은 바로 여기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폐암입니다. 그 다음에 파킨슨시병에 걸렸을 때 또 다른 유전자가 변질된 유전자입니다. 그 유전자는 4번입니다. 여기 보면 파킨슨시병입니다. 당뇨병도 질변염색체 상에 바로 이 유전자의 변질 때문에 생기고 비만도 알고 보니까 많이 먹는다고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의 문제가 생긴 것이고 간질, 유방암, 최장암, 자가 면역성 질병, 만성, 골수성, 백혈병 등 모든 질병들이 다 어디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유전자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병이 날 수 있겠습니까? 유전자의 변질이 왜 왔냐? 이걸 알아야 해요. 아시겠죠? 유전자의 변질이 왜 왔냐? 자 여러분 옛날에 이런 놀라운 유전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한 때가 1967년이에요. 67년이고 유전자 지도는 몇 년에 발표됐어? 2003년도 발표됐으니 제가 의과대학 때에는 유전자 유자조차 몰랐어. 질병 발생과 유전자 변질을 연결시킨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유전자는 절대로 안 변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 알고 보면 모든 질병들이 유전자의 변화 때문에 생김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대의학계에서 유전자는 안 변해. 그러니 병의 원인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과대학에 다닐 때는 큰 의학 내과 교과서 한 3000페이지 되는 거예요. 원인, 무슨 병, 원인, 모름, 불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인을 모르면 병이 나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병이 나을 수 없죠. 병이 나으려면 내 유전자를 변질시킨 어떤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원인을 모르고 그냥 고혈압이면 혈압약 먹고 순진한 환자분들은 의사선생님이 처방해 주는 혈압약, 당뇨약을 먹으면 당뇨병이나 혈압, 고혈압이라는 병이 낫는다고 생각하고 먹어요. 낫게, 안 낫게? 안 낫습니다. 그 흔한 고혈압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혈압 약은 언제까지 먹으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고혈압 약으로 고혈압은 낫는다는 말이에요? 안 낫는다는 말이에요? 안 낫는다는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안 낫는다는 거지. 죽어야 낫는데. 고혈압 약이라는 것은 혈압을 낫게 하는 약이 아니고 혈압을 조절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그냥 증세를 조절하는, 혈당을 조절하는 약, 이런 조절하는 약을 치료제라고 부릅니다. 치료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치료하는 의학입니다. 뭐하는 의학은 아니에요. 병을 완전히 낫게 하는 의학은 아니에요. 병을 낫게 한다는 것은 우리말로 뭐라고 불러요? 치료가 아니고 치유입니다. 모든 병이 유전자의 변질로 생긴다면 이 병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치유됩니까? 유전자를 회복시켜야지. 유전자를 정상화시켜야지. 아시겠죠? 그렇죠? 유전자를 정상화 안 시키면 죽을 때까지 뭐만 해야 돼요? 치료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무슨 치료라고 불러요? 증세치료라고 부릅니다. 고혈압이라는 병의 증세는 혈압 올라가는 거예요. 그 혈압을 일시적으로 낮춰주는 약을 혈압강화제라고 부르지 고혈압 치유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실 고혈압 약 먹고 혈압 다 치유되버리면 의사들 재미없어요. 의사가 돈 많이 버는 이유는 뭐예요? 안 낳았기 때문이에요. 안 낳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평생 병원에 다녀야 돼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안 낳아요? 약하고 유전자 변질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낳으면 뭐를 알아야 돼요? 유전자가 변질된 원인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그 원인을 알기 위하여 여기에 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의사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의과대학을 당기면서 아하 약으로는 병이 낫지 않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배웠어요. 의과대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약은 병을 치유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약이란 것은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약은 뭐 하는 죄다? 증세치료제다. 치유제가 아니다. 의과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은 거짓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가르쳐요. 그거를 제가 딱 배우는 순간 내가 앞으로 의사생활은 무슨 재미로 하지? 의사의 재미는 뭘까요? 환자가 병이 낫는 거야. 그런데 안 낫는데 그때부터 제가 그럼 앞으로 내가 평생 의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재미야? 안 낫는데 치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통증이 생겼다. 통증이 생긴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다 유전자의 변질로 인해서 생긴 결과로 나타나는 증세가 통증이에요. 요즘 통증의학과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통증만 통증만 치료해요. 그래서 한 4시간, 6시간 지나면 통증이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또 가야 돼.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세상에. 저는 드디어 제가 의과대학 당길 때는 제가 67년에 졸업을 했는데 그때는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배웠으니 병이 왜 생기는지 알아야지. 병이 왜 생기는지를 알아야 내가 치유를 해 줄 수가 있어. 왜? 그 원인을 유전자가 변질된 원인을 알아가지고 그것을 제거하면 그렇죠?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 왜 있어요? 유전자가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답변은 간단합니다. 유전자는 변하니까 유전자라는 것은 변하는 거니까 자기가 변했고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주면 변한 유전자는 다시 또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뉴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왜 박수 쳐요? 왜 박수 치는지 아세요? 유전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박수 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박수 치는 이유는 여러분 뇌세포에서 엔도르핀이 생산돼서 기분이 좋아졌기 때문에 박수 치는 겁니다. 기뻐졌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 하면 뇌세포 안에 뇌세포 안에 이런 유전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뇌세포 안에 이런 노란색 유전자는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가 알고 보니까 유전자가 꺼지기도 하고 뭐예요? 켜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 꺼지고 켜지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여기에 힘이 필요해요. 왜? 유전자가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전자가 활동을 하게 하려면 활동할 수 있는 뭐를 공급을 해야 돼요? 에너지, 힘. 그게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 엔도르핀 유전자가 탁 켜진 사람은 박수를 쳤어요. 박수 안 친 사람은 이 엔도르핀 유전자가 켜질랑 말랑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왜 이 꺼져있던 엔도르핀 유전자가 다시 켜지면서 엔도르핀이 생산되니까 여러분이 박수를 쳤을까요? 알았어요. 강의를 듣고 보니 뭐예요? 아 그렇구나. 유전자라는 것이 안 변한다면 병이 생길 리도 있어요? 없어요? 생길 리가 없지. 병이라는 것은 유전자가 변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도 이 엔도르핀 유전자가 꺼져 버려서 우울증이 된 거예요. 그렇죠? 왜 꺼진 거예요? 기가 막혀서. 그렇죠? 그런데 강의를 듣다 보니 생기가 나. 왜? 모르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힘을 받아서 이 꺼져있던 엔도르핀 유전자가 켜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박수 쫙쫙쫙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전자는 변화무쌍합니다. 아시겠죠?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과대학에 생길 때는 이런 당뇨병이니 고혈압이니 무슨 골다공증이니 암이니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을 통틀어서 성인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성인병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이 들면 다 걸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병의 원인은 우리 의사들이 모르겠는데 대충 나이 때문에 걸리는 것 같다. 늙으면 다 병든다. 그래서 나이 탓을 했다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젊었을 때 제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KBS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람불면 날아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니나 건강해라. 그런 사람 참 많았다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때 제가 몸이 참 약했어요. 제가 머리카락도 계속 빠지면서 탈모증에다가 그 다음에 충농증에 항상 열이 사나고 머리가 아프고 편도선 염도 맨날 걸리고 기관지염 맨날 걸리고 거기다가 기관지 전식이 있었고 거기다가 영유성 식도염이 있었고 거기다가 만성 소화불량이 있었고 유전자들이 다 안 듣는 거죠. 그래서 내려가면서 소화불량에다가 십이지장괴양에다가 무릎관절에는 루마치스성 관절염이 있었고 발목에도 루마치스성 관절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면역력이 약해서 곰팡이를 못 죽이니까 무좀이 생겼고 그 다음에 맨날 소화불량에다가 소화 안되고 변비 있다가 설사 났다가 맨날 반복하고 변비가 심해져서 치질도 걸리고 이런 제 몸에 병이 열다섯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제가 30대였어요. 제가 방송에 나온 것은 30대부터 그렇게 몸이 약해서 쭉 방송 나올 때까지 그렇게 몸이 약했어요. 그런데 제가 뉴스타트를 하고 나서 제 몸에 열다섯 가지 병들이 싹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없어졌어요. 안 낫는다던 전식도 다 나버리고 낫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작동하지 않던 유전자들이 다 회복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전자가 변해서 병이 생긴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병이 생겼다면 뭐 탓을 해 버렸다고? 나이 탓을 해 버렸다고 그래서 성인병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점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성인병이라는 말 가지고는 모순이 너무 많아요. 왜?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젊은 사람들도 당뇨병 걸리고 코혈압 걸리고 다 해요. 그 성인병이라는 말은 50이 지나야 이런 병들이 생긴다는 뜻이었는데 이제는 30대도 코혈압, 동맥경화, 30대도 암 걸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나이 들었다고 병이 반드시 생기란 법은 없구나. 저는요. 저는요. 내년이면 80이에요. 그런데 병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병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젊어도 병이 열다섯 가지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 아하! 생활습관이구나.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육식을 많이 하고 기름 끼는 음식을 먹고 여러분 맥도날드니 이런 미국식 건강하지 못한 음식이 들어오고 차가 많아서 걷지도 않고 맨날 차만 타고 운동 부족해요. 그래서 의사들이 아! 생활습관이 문제구나. 그래서 모든 병을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병이 아직도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긴다고는 몰랐을 때 무슨 병이라고 명칭을 바꾸기로 했어요. 생활습관병이라고 모든 질병의 원인을 생활습관병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성인병이라는 말은 없애버리자. 그래서 성인병이라는 말을 안 쓰는 거예요. 생활습관병이 그러다가 유전자 변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생활습관병은 들렸을까요? 아니요. 생활습관이 나쁘면 유전자가 나쁘게 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나의 식생활습관이 나빴고 운동을 하지 않았고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었고 내가 맨날 화내는 습관, 짜증내는 습관 다 이런 습관들이 결국은 나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를 변질시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활습관 습관이 결국은 무엇에 영향을 미친다?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서 오늘날은 모든 의사들이 생활습관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질병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쁜 생활습관은 유전자에 나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주면 이 나쁜 생활습관을 어떻게 고치면 좋은 생활습관으로 바꾸면 유전자는 다시 정상으로 회복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그거를 하러 여기에 오신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황반변성으로 오신 분들이 두 분이나 계시더라고요. 이제 사구체염, 신사구체염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황반변성 또는 척추, 허리, 협착증으로 허리가 아파서 오신 분이 계신데 이런 질병들을 통틀어서 무슨 병이라고 부르냐면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고 부릅니다. 자가 면역성 질병. 자가 면역성 질병이란 것이 어떤 병이냐? 이게 암세포입니다. 암세포. 암세포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매일매일 생기고 있습니다. 암세포라는 것은 어떻게 된 세포예요? 정상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라는 비정상 세포로 변질돼 버린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뭐가 변질되니까 정상 건강한 세포가 비정상적인 암세포로 변했다고? 유전자입니다. 결국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정상적이던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라는 고약한 세포로 변했다고요. 그래서 유전자는 여러분의 생활습관에 따라서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 안에서 저처럼 아주 건강한 사람도 오늘도 제 몸 안에서는 유전자 변질이 있어서 암세포가 생겨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암이라는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암세포가 맨날 생기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때는 병원에 안 가도 됐어요? 병원에 안 가도 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암세포가 생기면 여러분의 면역세포 중에 암세포를 도맡아서 또는 바이러스를 도맡아서 죽이는 역할을 하는 이런 동글동글하고 하얀 동글동글한 세포를 면역세포 중에 제일 중요한 T세포라고 부릅니다. 이 흉측하게 생긴 암세포가 여러분 몸 어느 구석에 생기면 이 T세포들이 쫙 몰려가요. 그래서 암세포까지 접근해서 가서 어떻게 하냐면 이 T세포들이 이렇게 돼 보면 모양이 변해요. 이것이 T세포가 활성화됐다는 거예요. 활성화되면서 이 T세포들이 지금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해서 그 항암 물질을 뿌려주니까 이렇게 생겼던 암세포가 이렇게 폭삭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T세포 안에 빨간색 유전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유전자가 뭐 하는 유전자냐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예요. 그래서 이 T세포 안에 다 유전자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 T세포가 지금 암세포에 아주 가까이 근접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 생기가 가서, 이 힘기가 가서 이 유전자, 빨간색 유전자를 켜주면 이 동글동글하던 비활성화되어 있는 T세포가 어떻게 된다고? 활성화되어서 이렇게 넓적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암세포 쪽에 이걸 뿌려주면 암세포처럼 죽어버려요.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분이 잘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면 이것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암세포는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에서 매일매일 암세포는 생겨나 왜? 유전자는 매일매일 변질될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암세포가 생겨나면 암세포가 생기는 쪽쪽 T세포들이 가서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암에 걸리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암에 걸리면서 그와 동시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암이 낫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이란 것은 우리가 매일 걸리는 병이야. 저도 매일 걸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매일 걸려봤자 제 T세포가 가서 매일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해서 암세포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병원에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원에 갔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T세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즉 암세포를 매일매일 죽이기 위하여 생산해내는 그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되어버렸다? 꺼져 버렸다 하면 작동을 잘 안 한다. 왜? 왜? 힘을 그 생기를 받지를 못한다. 왜?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 많다. 화날 일도 많고, 미워할 일도 많고. 여기 그동안 미워 터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저 앞의 길, 단풍. 설악산 단풍 참 좋았습니다. 단풍 천불동 계곡으로 쭉 올라가는데 왕복 한 6시간. 단풍 천불동 계곡으로 쭉 올라가는데 왕복 한 6시간. 생기가 넘쳐서 넘쳐요. 행복해요? 안 해요? 엔돌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게 되면 그 단풍 구경을 하는 동안 여러분의 몸에 생긴 암세포는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맨날 엔돌핀도 안 나오고, 걱정하고, 맨날 그런 나쁜 생각의 생활을 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전자가 켜질 수 있는 힘을 생기지 못합니다. 그 생기는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단풍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러면서 알 때는 뭐를 아는 게 힘이에요? 누가 사기치는 거 알면 그건 유전자 꺼지게 안 꺼지게. 기가 막히죠. 아, 이 자식 또 사기 쳤어요. 또 거짓말을 했어요. 기가 막혔어요. 너무 쎄게 하고 내가 상종을 안 할 거예요. 그게 유전자. 기가 막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진실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아, 이제 내가 왜 이 병에 걸린가를 알겠구나. 유전자는 변한다고? 그러니까 유전자는 회복될 수도 있겠네? 그러면 내 유전자가 회복된다면 내 병도 날 수 있겠네? 우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가 회복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환자로서 알아야 된다. 독소 제거하기 위해서 이것만 맨날 마시고 있거든. 그런 분들 보면 불쌍해요. 아무도 몰라. 아는 것이 힘, 힘을 못 받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의 원천이 있습니다. 뭐를 알아야 돼? 진실을 알아야 돼. 거짓을 알면 힘이 빠져.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돼? 아름다움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돼? 선을 알아야 돼. 선을 안다는 것은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하구나.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선을 베푸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유전자가 켜지게 안 켜지게. 힘이 나요? 안 나요? 그래서 힘의 공급처가 어디냐 하면 자, 이게 유전자입니다. 여러분, 유전자입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에게 뭐가 와요? 힘이 옵니다. 그런데 진, 선, 미, 이로부터 힘이 온다. 그래서 샤악!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힘을 받아서 받으면 유전자가 다시 어떤 유전자든지 다시 회복하게 되어 유전자는 다시 회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뉴 스타트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세요? 이게 알아야지. 자, 근데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제가 보면 박수를 치시는 분이 있고 안 치시는 분이 있고 그래요. 박수를 치시는 분의 얼굴 표정은 뭐예요? 환해져요. 뭐가 생산이 됐다는 얘기예요? 엔도르핀이 생산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는데 아는 것으로 끝나면 힘을 조금밖에 못 받아요. 내가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게 돼요? 신뢰하게 돼요. 믿게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난 낫게 돼 있네? 이게 불체병이 뭐예요? 아니네. 불체병은 현대의학적으로 증세치료를 하면 다 불체병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파킨슨신병은 불체병이지 뭐. 맨날 뭐예요? 약만 먹으라고 하니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 파킨슨신병에 걸린 이유는 뭐냐면 황반변성, 신사구체험, 이런 소위 무선성 질병,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고 합니다. 자가 면역성 질병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여러분의 그림에서 보신 이 T세포들 속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는 겁니다. 변질이 돼 가지고 이 T세포들은 본인 몸에 생긴 암세포도 공격해서 죽이잖아요. 파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T세포의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이 암세포나 바이러스도 죽이지만 자기 몸을 구성하는 자기 세포도 공격해서 죽여요. 그런 이상한 성질로 변질이 돼. T세포가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 T세포가 우리 망막에 있는 황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T세포가 공격을 하면 황반에 점점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시력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왜 나의 T세포가 내 황반, 내 눈을 가서 공격을 할까? 그래서 무슨 망막박리증이니 여러가지 질병이었어요. 농내장이니 그런 것을 다 알고 보면 나의 T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이상한 T세포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신사구체염이라는 것은 콩팥의 오줌을 피 속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서 소변을 만드는 구조를 사구체라고 합니다. 거기에 T세포가 사구체로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변을 잘 걸릴 수가 없는 사람이 되버린다. 왜? 무엇 때문에? 이상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갑상선염. 그것은 나의 T세포가 변질이 돼서 갑상선을 공격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너무 많이 생산하도록 할 수도 있고 갑상선 호르몬을 억제해서 생산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항진증, 갑상선 기능저하증 이런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지럽다는 T세포가 우리의 귀 속에 있는 균형을 조절해주는 달팽이관을 공격해서 자꾸 핑핑 돌고 어지럽게 맺는다. 이런 자가 면역성 질병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파킨슨신병은 어떤 병이냐면 우리 뇌세포 중에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엔도르핀은 우리를 아 그렇구나 하고 이 정도로 기쁘게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도파민은 어떤 물질이냐면 도파민이 생산이 되면 도파민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켜지면 진선미를 내가 알게 돼서 그 진선미 속에 힘을 받아서 도파민 유전자가 켜지면 우와~~ 하면서 뿅 간다. 뿅 가게 하는 물질을 도파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영남 씨는 파킨슨 씨 같은 표정이 아니에요. 약효과가 있어서 약이 안될 수 있죠? 그런데 이쁘게 지금 웃으신단 말이에요. 이 정도 파킨슨 씨의 병이라면 약을 안 먹고 이렇게 표정이 밝고 웃으실 수 있다면 그건 쉽게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도파민 생산이 안되면 웃을 수가 없어요. 웃을 수가 없어요. 표정이 어떻게 되버려요. 웃으세요. 한 번 웃어 보세요. 안 돼요. 표정이 굳어버려요. 우리 몸의 동작도 파킨슨 병이 심해지면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를 자꾸 공격해서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가 자꾸 죽기 때문에 도파민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도파라는 약을 줘요. 파킨슨 씨 병을 고치려면 다른 신사구 체험을 고치려면 다른 자가 면역성 질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고쳐 줘요? T세포가 변질된 원인을 찾아내서 그 T세포가 정상화되면 더 이상 신사구체도 공격 안 할 것이고 황반도 공격 안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 재생해서 치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신사구체를 내 T세포가 공격을 해서 망가져서 신장 기능이 점점 악화된다. 그러면 이 T세포 유전자만 정상으로 돌아오면 T세포가 더 이상 콩컷을 공격하지 않게 되고 망가졌던 신사구체들은 다시 재생할 수 있어요. 망가졌던 망가졌던 도파민 생산 뇌세포도 다시 재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날수가 있게 되어 이 다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당뇨병도 다 그렇게 유전자가 회복되면 다시 정상화 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뉴스타트입니다. 뉴스타트는 유전자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유전자를 변질시킨 그 원인을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도록 제가 가르쳐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 그래 맞아. 내가 이래서 이 병에 걸린 것 맞자. 그거를 깨달으시고 이제 이 생활습관을 건강한 생활, 식생활도 건강하게 바꾸시고 물 마시는 습관, 운동 습관, 아침마다 스트레칭 하는 습관 아주 최고의 생활습관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그대로 살아가시면 유전자는 다 회복되서 치유가 되기 때문에 뉴스타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꼭 부탁할 것은 뭐냐면 박수가 안 쳐지시더라도 일부러라도 치세요. 안 쳐진다고 안 치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 박수가 안 돼. 아시겠죠? 모든 것은 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전자가 켜져 병이 낫는단 말이에요. 유전자가 켜지려면 뭘 받아야 돼? 생기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생기를 받는 것은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기가 막히는 일, 걱정되는 일, 이런 일들이 많으면 자연의 유전자가 꺼져요. 그것을 빨리 어떻게 해? 지금 어떤 다른 일보다 걱정되는 일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유전자가 정상으로 회복되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 보다는 좀 덜 기뻐도, 덜 신나도, 신나는 것처럼 어떻게 해? 한번. 그래서 내가 알았다. 마음속에서 아, 그렇구나. 알았다. 그러면 25% 켜져요. 그럼 이제 알았다. 다음에는 뭐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믿는다. 그러면 50% 켜져요. 그 다음에 믿으면 뭐가 생겨요? 알았다에서는 박수가 아직 안 나와요. 아, 그렇구나. 알았다. 믿는다 정도 가면 박수가 쳐지긴 지는데 그렇게 센 박수는 아니에요. 그래도 50% 켜져요. 그 다음에 믿으면 뭐가 생겨요? 희망이 있구나. 이야, 내가 날 수 있는 희망이 생겼어. 그때 75% 켜져요. 이때는 박수가 세죠. 그래서 여러분이 박수를 세게 치면 유전자가 75% 켜져요. 희망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희망이 있으면 뭐예요? 기뻐해야 돼? 슬퍼해야 돼? 기뻐하자. 그러면 박수는 이미 희망이 있다 해서 세게 치고 있는 거고 기뻐하자.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 함성이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함성 100% 켜져요.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표현을 해야 돼요. 아, 낫게 되어 있구나. 알았다.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만 하시면 같은 시간을 소모하면서 보냄에서 유전자가 확실히 안 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부러라도 즐겁게 웃어보자. 웃음이 안 나와도 하하하 하면 그게 유전자가 더 켜져요. 그러니까 너무 박수 함성을 앗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제부터 드디어 여러분은 증세치료를 이제는 뒤로 하고 정말 유전자가 회복되어서 지유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유전자가 켜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저녁 시간 강의만 해도 여러분, 유전자가 많이 켜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하루 쌓아 나가면 몸 컨디션이 확실히 달라졌네. 그런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면역력이 아주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면역력이 조금만 강화돼도 암세포들의 활동은 쑥 줄어듭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특히 암으로 오신 분들은 박수와 함성, 암 걱정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많이 꺼져 가지고 우울증 비슷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암 환자들. 그래서 그 유전자를 빨리 켜야 돼요. 그래서 힘을 받아서 여러분 꼭 지유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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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